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 소식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법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여당이 법사위원회를 거부하는지 어떻게 여당이 법사위원회를 거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당을 비판하고 있고요. 여당은 나름대로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에게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고 야당에 의해서 검찰 고발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후보자의 안건을 상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권 여당이 여당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가 적격으로 채택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합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을 거부해서 채택을 안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한 전례가 내가 볼 일은 없어요. 그 안에 안건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해가지고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같이 처리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왜 하나는 안 해주냐는 것이지. 하나만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야당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하고 하나는 안 하고 그렇게 한 건 합의를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임의선 후보자가 임명이 될지 임명된다고 해도 임명될 때까지는 상당히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네요. 정태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윤춘호 논서실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결국 법사위는 오늘 못 열리는 겁니까? 안 열렸어요. 야당 의원들만 이제 회의장에 들어왔다가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회의를 열지 못하고 저렇게 방금 전에 오신환 의원처럼 의사진행 발언 비슷하게 하고 그대로 찬여가 됐습니다. 문영배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들도 좋다, 적격으로 채택해 주겠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관건은 이미선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실은 조금 전에 민주당 손기현 간사가 상당히 난처한 듯이 얘기를 사실 표정이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이게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그리고 이제 총문회도 별도로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문영배 후보자에 대한 것만 먼저 처리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여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의 방침이 결정이 안 된 것이 아닌가. 대통령께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방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돌아오시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청와대 참모진하고 실제로 이 이미선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의 동향들을 최종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면 방침이 결정되고 그럴 때까지 지금 여당이 청와대 눈치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와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선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 그에 따라서 만약에 이미선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이제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도 안전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은 혹시 여권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위기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이미 장관 임명 때 2명의 후보자가 낙마를 한 상황이고 또 청와대 김은겸 대변인까지 사실은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투자 문제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번 문제까지 밀리게 될 경우에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8명을 바꾸게 됩니다. 9명 중에서 지금 1명이 남아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끝나야지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년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8명 중에서 이번에 대통령 몫으로 2명이 임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헌법재판관을 다 교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삐끗하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런 공백 사태가 벌어질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임명 강행 쪽으로 그냥 가겠다고 하는 방침이 서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일단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저렇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아마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미성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논란,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윤철원 실장님도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문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식 논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나와요. 법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 그런데 국민 정서는 어떻게 공직자가 저런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느냐. 우리도 그거는 이해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닌가 싶어요. 국민을 빼내기 위해서 청문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그다음에 자격, 경륜 이런 것들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임의선 후보자가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후보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추천을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적어도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일단 국민 눈높이에 보면 일단 너무 많은 주식이 있고 그다음에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오늘 남편이 상당히 소상하게 설명해서 일정 부분, 해명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국민들 시선에 보면 어쩌면 저렇게 딱 저 시점에 팔고 저 시점에 또 다시 사나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보다 더 청문회를 왜 하는지 그다음에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이런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무리한 익명 강행은 오히려 탈을 부르기 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임의선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 오늘 아침에 결심을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주요 방송들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연이어서 전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오충진 변호사는 적어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주장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전에 SNS를 통해서 어제 임의선 후보자의 남편입니다 하면서 장문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과 일맥상토하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변호사로 재직 중인 본인의 연봉은 세전 5억 3천만 원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에 5억 3천만 원 정도다. 법무부인 광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광장 변호사의 연봉이 자연스럽게 또 공개가 됐어요. 15년간 소득을 합하면 보유주식 가치보다 훨씬 많습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 증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는, 임의선 후보자는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릅니다. 주식 거래와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남편인 저에게 전적으로 일임했습니다. 단언컨대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습니다. 약속들인 주식 매각 만약에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임의선 후보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도 약속들인 주식 매각은 임명되기 전이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어제 자신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주식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충진 변호사, 임의선 후보자, 민주당의 입장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도 이해를 하지만 국민 여러분, 적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임명되기 전이라도 주식을 모두 팔게요. 그러니까 우리 임의선 후보자가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재판관이니까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 같은데 김성환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국민 눈높이하고 저도 뭐 생각은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금태섭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임명될 때 그때 선배들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판사라고 해서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주식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회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에는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하거나 또 제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청와대가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제가 볼 때도 내부 거래를 했다고 보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것처럼 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청와대가 이런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임명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민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다양성의 측면을 청와대가 저울질을 해서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강원도에서 출생하고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비스카이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노동과 관련한 사건에 상당히 전문성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좁혀들어갔을 때 주식을 투자하고 과학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하고 이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 이걸 청와대는 저울질을 했을 거라고 보고 이런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곳에서 불법성이 없다고 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더라도 이번에는 임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판을 받더라도 이번에는 임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주식 거래 문제와 별개로 과연 이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이유가 과연 뭔가라는 것들을 그날 청문회장에서 여실히 보여준 거거든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판결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사고에 관련된 것, 하나는 납태 문제와 관련된 것. 그런데 그날 청문회 할 때 이분은 대부분 다 생각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전문가라는 것들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개별법률의 위험 문제를 넘어서서 가지고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사람인가, 거기에 걸맞는 능력과 경력과 자질을 가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는 아마 그날 TV를 시청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 사람을 선정했을까,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검찰의 고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야당에서 지금 국민의원회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원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매도 시점, 매수 시점이 상당히 공교롭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지금 해명한 이 오충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현직 판사로 있을 때 자기가 특허법원에서 아무리 퍼시크 관련 소송을 하면서도 주식 거래를 했어요. 이 사람이 현직 판사일 때 그러한 불공정 거래를 했는데 지금 이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연봉이 한 5억 정도 되니까 내 그것보다도 못했다. 사실은 주식이나 예를 들면 그런 고정적인 수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 패턴은 거의 절반 정도는 채권이 높습니다. 채권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가 제일 많은 수익률을 낮고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주식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정보를 얻어서 예를 들면 지금 자기 재산에 주식 투자한 것의 3분의 1을 OCI 계열에다가 집중적으로 넣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말이죠. 좋습니다.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검찰 수사 통해서 확인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가만히 들어보면 임의선 후보자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그거를 행위의 주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저도 이제 임의선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받은 인상이 저분이 법의 전문가인가? 그다음에 법조 경력 20년 넘는 그다음에 재판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대에 있는 판사, 특히 부장판사, 재판장들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고 그다음에 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당연히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재산 등록을 하기도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주식이 지금 밝힌 대로라면 6억 이상이 지금 주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설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편이 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6억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다음에 내 주식이 어느 어느 기업의 주식이겠구나. 이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연락이 오니까. 그런데 그날 하는 걸 보면 마치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펌펌한 그냥 가정주부 같은 저는 정말 몰라요, 남편이 다 했어라는 말만 하는 걸 보면서 과연 그랬을까. 설사 거래 자체는 보다 더 자기보다 전문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가 많은 남편에게 맡겼을지는 모르지만 저도 자신이 주식 투자와 관련돼 있고 이것이 통상적으로 일종의 법원 문화라고 그러죠. 법원 문화에서 보면 계속 자랑스럽거나 쉽게 허용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모를 리 없어요. 지금 불공정 거래를 만약에 했다면 해기의 당사자는 남편일 수 있지만 그 수익자는 누구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앵커의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해서 불공정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남겨줬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이 여기가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자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판사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을 할 때 그러면 나한테 수익이 돌아오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게 어떻게 법론적으로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말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사실 임희선 후보자 말대로 충분히 저럴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과 관련해서는 다 할 수도 있는데 정작 이 경우에는 주식이 너무 많으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사청문회를 본 시청자분들,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해는 안 된다. 지금 이런 반응이 더 많다는 게 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판사는 가급적 저런 행위를 기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도 동의하는데요. 다만 사실 관계를 우리가 따질 때에는 이거는 사실 유무를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보통 주식 투자 패턴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어설프게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면 채권에도 일부 넣고 주식에 직접 투자도 일부하고 그리고 블라인드 투자도 일부하고 이런 식으로 펀드 투자하듯이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이른바 몰빵하듯이 이렇게 팍 투자하는 게 어렵고요. 또 그렇게 겁나서 더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설프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지금 이테크 건설이나 상관글라스 같은 경우에 호재 공시가 나올 때 또 악재 공시가 나올 때 그 전후에 매도하고 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식 투자 패턴으로 보면 몰빵을 하듯이 한꺼번에 샀다가 한꺼번에 매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춘 김 변호사의 투자 패턴을 보면 찔끔 샀다가 나중에 가서 또 찔끔 팔아요. 이걸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정보를 다 입수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주식 투자 패턴으로 볼 때 굉장히 어설프게 계속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불법적인 정보를 얻어서 악의적인 방식으로 돈을 불리기 위한 투자 패턴이라고 보기 되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법적으로 뭔가를 얻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1년 사이 한 10억씩 불렸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돈을 벌었다고 하는 흔적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에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돈을 불리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활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관계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사실관계가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청와대가 왜 이런 걸로 저울질을 했을까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고심, 특히 국회에서 야당과 맞서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고요.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보면 조응천 의원이나 금태서 의원도 제가 검사 시작하면서 저는 주식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조응천 의원 탄식과 함께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혹시 임의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방어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됐다. 이런 얘기 혹시 안 나옵니까? 그런 이야기들 지금 비공식적으로 들리고 있어요. 이게 특히 매번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만 지명을 해서 정작 총알은 우리가 맞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볼맨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민주당의 법사회의장에 나오지 않은 것, 이걸 보면 여권의 의지가, 여권의 의지가 결국은 임의선 후보자 부분 관련해서 양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이석태, 이은혜 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할 때도 그때도 야당의 반발 때문에 보고서 채택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게 대법관에 못지않을 만큼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한 정파의 이해 또는 청와대의 어떤 지명 의지 이것만으로 임명되어 이를 만큼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임의선 후보자까지 그냥 임명을 강의한다고 그러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충진 변호사가 어제 오후 4시에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을 해서 작문에 글을 올렸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로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연합뉴스에서 거래 정지 직전 대량 매도, 수상 거래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작문에 반박 글을 올렸는데 맨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2007년부터 상관글라스 주식을 매매해왔고 가격이 오르면 팔고 가격이 내리면 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상관글라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약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개미 투자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라고 오충진 변호사가 아마도 오충진 변호사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신인의 주식 투자 문제 때문에 부인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니까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언을 해 주고 있고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오충진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을 하면서 방언을 해 주고 싶은데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말씀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해명이 나오니까 오늘 뭐 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게 소위 군장에너지라는 열병합발전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1대 주주가 이태크건설이고 2대 주주가 상관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이태크건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군장에너지가 상장에 성공하면 현재 주가가 9만 5,900원인데 22만 대로 간다는 거예요. 상관글라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상관글라스도 이미 많이 올라서 5만 8천 원에 이미 매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사실은 자기의 변명이에요. 결국 이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는 거래소에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상한 죄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군장에너지는 저는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또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군장에너지가 전망이 상당히 좋다라고 해서 이미 익히 알려진 그러니까 오충진 변호사가 어디서 남들은 몰랐던 정보를 갖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주식자가 중단이 됐고 올해 다시 재상장을 추진해서 재상장 추진 기사 때문에 호재가 돼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이 되면 엄청난 차액을 받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런데 이해가 저랑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보통 저런 경우에 만약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식 매집 안 합니다. 그냥 그 직전에 사버리면 되죠. 그리고 이전에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다가 다시 또 중간에 팔기도 하면서 손해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진짜 그 직전에 사서 몰빵하듯이 투자한 다음에 나중에 상장되고 주가 막 오르면 그때 몰빵해서 팔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같이 투자를 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보면 또 같이 투자를 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게 굉장히 어설프게 중간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걸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걸 뭔가 큰 걸 얻어서 주식 투자를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식 논란과 관련해서 저희가 긴 시간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하고 오충진 변호사가 다시 해명했던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정태근 의원님의 목소리는 상당히 공세적이고 비판적이고 김성한 평론가는 방어를 한다기보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면서도 김성한 평론가도 뭔가. 아니, 제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인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느낀 건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 있다 이 측면은 아니고 곤혹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은 김성한 평론가도 분명히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SBS 보도 후 정치부의 권지훈 기자가 말이죠. 인사청문회 때 이 주식 논란 문제에 모두가 집중해 있을 때 헌법재판관,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법 해석을 헌법에 근거해서 내려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민한 문제들을 다뤄야 하는 자리죠.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지명이 되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했을 텐데 인사청문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예민한 현안들에 대해서 과연 이미선 후보자가 준비가 돼 있는 재판관 후보자인지 의문이 든다는 그런 내용의 리포트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치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청문회의 두드러진 쟁점은 주식 문제였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과 철학을 묻는 본질적인 검증의 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후보자는 준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군 동성애 금지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법적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난민 문제를 두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진지하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최저임금제, 종교인과세 모두가 다 답변 유보입니다. 특히 5.18 폄훼 행위에 대해서도 답변을 유보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유보하면 납득이 되겠어요? 여당에서도 실망감이 표출됐습니다. 주식거래 관련 도덕성 논란, 배우자가 알아서 했다는 부실한 답변과 자세 논란에 이어 헌법재판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관으로서 돼야 하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뭘 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윤춘호 실장님, 어떻습니까? 사실은 임의선 후보자를 굳이 이해한다면 솔직하게 답변한 측면일 수도 있죠. 아직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섣불리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지켜보는 의원들은 실망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좀 그런, 그렇게 저도 임의선 후보자를 좀 이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난민 문제랄지 동성애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yes or no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해하는 이른바 판사들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뭘 좀 제대로 좀 공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말하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자고 하면 이해못할 바는 아닌데 어쨌든 헌법재판관 후보가 정보자로 국회 청문회에 서는 것이 지금 얼마 전에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쟁점들,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그런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의견을 다듬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국민의 대표기관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그런 무대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무대에 서는 사람이 그날 자세를 보면 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임의선 후보자의 배우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을 보면 임의선 후보자 스스로 어떤 결단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미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오늘 밤에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고 나면 내부에서 회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도 이 회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견을 전하겠지요. 그 다음에 청와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환 평론가는 임명을 강행할 것 같다고 예측을 해 주셨고 정태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정도면 스스로 사퇴해야죠. 당위론적으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의선 후보자, 민주당, 청와대 움직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은 이미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임의선 후보자 부부를 다음 주에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